네 이제 드디어 제 방을 소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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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갑니다. 네 지금 찬이 형은 찬이 형은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런 거 안 돼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 가방과 가득기와 드라이기가 있고요. 자 형 빨론 입어요. 왼쪽에 제 침대. 오른쪽 잔이 형 침대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제 조명 그리고 잔이 형이랑 같이 산 이렇게 스피커가 한 대씩 있고요. 충전기를 이렇게 호텔처럼 꽂아서 쓸 수 있다는 게 어우 너무 좋아요. 잔이 형의 키보드가 있고 그리고 잔이 형이 게임을 하는 가끔 하는 이렇게 미니 책상과 그리고 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잔이 형 노트북을 마크 형을 줬어요. 근데 마크 형 쓸 줄을 몰라요. 어우 어떡해. 그리고 이건 제 컴퓨터. 그 다음 제 슬리퍼 기요미. 제 기요미 슬리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 뭐 키보드 뭐 진짜 키보드 여기는 이건 안경. 이거는 제가 아까 마시던 물 한번 마셔 줄게요. 음 너무 맛있어. 이렇게 지금 오버워치를 조금 한 상태인데 자 이제 잔이 형이 옷을 갈아입으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방이 좋은데? 저희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죠. 저희 방을 위해. 예스. 첫 번째 게임은 고급 시계. 렛츠 겟잇. 아니. 네. 하필요일 2시를 걸리는 거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형. 형이 바닥에서 게임을 하고 동생이 컴퓨터를 쓰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좋지. 오케이. 백 퍼센트 백 퍼센트 사비로 산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좀 파티원을 모아보자고. 우선 재현이 형에게 전환해 봅시다. I'm dealer. Baby? Baby? What are you doing now? I'm... 보여드리고 있지 너. Let's play the game. With Johnny 형. 어. 일단 옵치로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오케이 오케이. 재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 끝나고 어디로 온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형. 빠른 대전으로 손을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랭크 갑시다. 우리 랭크는 비밀이에요. 정리품 상자 하나 열어볼까요 여러분. 네. 열어봤는데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 더 열어볼까요? 하나 더 열어볼까요? 과연? 아무것도 없네요. 오케이. 슬픔만 남았다는. 와 자 갑니다.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음성 대화 마이크 운량인가? 음성 대화 마이크 운량인가? 음성 대화 마이크 운량인가? 네. 다 같이 한다고 멤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워치거든요. 옛날에 도영이 형도 했었지. 자 힐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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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펜컨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바로 컷. 닷컷. 자, 저희 지금 약 1분 지났는데 거점은 벌써 줄었죠? 와, 뭐야? 너무 잘해요. 우리 왜 이겼어? 뭘? 우리 그렇게 잘 이기지 않아요. 맞아요. 과연 파찌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자, 파찌는 바로 저입니다.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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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자, 이제 가볼까요? 전쟁 치료. 오, 야, 야. 와, 트레이스 너무 힘들어요. 와, 트레이스가 복수를 했네요. 우리한테 야식 시켜? 그럴까? 응. 내가 형이 나 도와주시니까 내가 사줄게요. 이런 동생 좋죠? 아, 첫 동생이 세상 천지에 얻어. 아, 혜찬이 말로. 아, 이런 동생 없어, 없어. 혜찬이가 자주 하는 말. 응, 이런 동생이 없어. 내가 봤을 땐 없어. 왜냐, 나도 동생이 3명인데 나 같은 동생은 없어. 약간 들을때는 birds야 Companions without Jerry zusammen. 그래, 고맙습니다. 사용한 architect constructed 형 안 하지? 나 좀 살려줘. 얘 얘 얘 얘 지금 채웠어. 우리 너무 멀리 있는 얘기야 지금. 아 너무 잘해. 아 어떡해. 잘해.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태용이 형만 아니었으면 우리 팀 오버 7등 할 수 있어. 근데 태용이라고요. 갭 차이가 우리 리더 형님이 너무 잘해. 일단 떡볶이 멋있게 까요. 아 좀 매운데? 사람들이 나 운동하는 거 다 봤는데 운동하자마자 떡볶이 먹는 모습도 보겠네. 원래 그런 거죠. 그거랑 고급 순대 하나.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튀김을 너무 좋아해요. 몸통 튀김을 좋아하고요. 형 뭐 먹을래요? 새우튀김도 있어. 새우튀김? 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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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빤 끝나면 시키겠습니다. 냉통튀김 두 개. 새우튀김 두 개. 오징어 다리튀김 두 개. 이렇게 시킵니다. 오케이. 슬라임 컷. 슬라임 컷. 자 너무 앞돌아갔다. 죽을 뻔했네. 우와! 배웠어. 내가 죽었어. 잠깐만. 나 리퍼 나와도 배운다.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정신 못 해. 오 잘 피해. 기가 막혀. 막판 트레이서 캐리했다. 근데 승리는 약간 레어템 같은. 쉽지가 않아요 이 기계. 여러분 밥 먹었어요. 저 아직 안 먹었는데. 사실 아까 먹은 그 장어는 저에게 점심이었거든요. 컷. 특정 하들들 마요. 멋있어. 너무 아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해답도 안 해주고. 잡혔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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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얘네가 아직. 내리죠. 은퇴 같이 하자 해놓고 지금 자고 있어요. 자기 두 시간 같이 채워줬더니 배신하고 자고 있어요. 나쁜 사람 왼쪽으로 돌아가요. 잘가 친구. 이겼다. 이겼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 지금. 요즘 밤에 또 선순하더라고. 철철하더라고. 잔이 형 나랑 1대1 한 판? 응? 1대1 한 판? 내가 지겠지만 그래. 아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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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로 연속 다섯 판. 보여줄게. 도망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촌스럽게. 아이고. 앵님아 앵님아. 거기서 잠은 웃자냐. 우와 잠깐만. 네가 죽을 뻔했다 근데. 재워놓고 죽을 뻔했어. 동시에 재웠어. 이거 스페이스바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아우 야 많이 아파. 이건 아니잖아. 레벨이 300 차인데 내가 저버렸는데. 여보세요. 아이고. 미안해 괜찮아. 어차피 이길 거였어 이거는. 가자. 뭐야 뭐야 왜 이데이야. 아니 뭐야. 야야야. 네가 이미 죽을 거였어 너. 뭔 소리야. 내가 너 뒤에 있을 때 네가 봤어 방금.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그래 그래 이데이. 그리고 15초가 남았어. 아니 30초가 남았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잖아. 아니잖아 잠깐만. 왜? 나오겠어. 똑같이 잡았어. 너무 무서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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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어디서 먹을까? 여기 놓고. 형 여기서 먹을래? 어때? 이거 침대 위에서? 응. 그래. 이거 맞출까? 어 야야야. 너무 매워 보이는데? 안 매워 볼래? 별로. 어우 잘 먹겠습니다. 어우.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음. 맛있는데? 뭐야? 치킨이야? 무슨 부분인지. 아. 왜 이렇게 주꾸나 했다. 다리를 세 개씩 넣었어. 응. 그치 알잖아. 가을. 이건 뭐야? 그것도. 근데 올해는 언제 꺼졌대. 그치? 그니까. 음. 잘 잘 나오겠다. 야 튀김은 맛있을 수밖에 없나봐. 그치. 그런 말 있어요. 튀김은 뭘 튀기도 맛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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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대 간이나. 튀김을. 떡볶이에 찍어 먹었잖아. 싫어하는 사람처럼. 왜? 국물에 간 냄새된다고. 아아. 난 모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나갈 준비. 흠. 그럼 숙소해야지. 튀김이. 응. 야야. 이거 노른자. 같이? 응.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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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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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잠시만요. 이 판 약간 불안하실게요. 우리 쟤 한 명이 안 움직여요. 심판자야만 심판받을 존재. 와우와우. 와우와우. 위험해요. 크아. 너무 잘해 내가. 아 너무 만족해. 아 진짜 네가 그런 거를 하면 그냥 믿을까봐 무서워. 흐흐흐흫. 핫흫흫. 왜 이번 거 잘했어 그래도. 흥. 억울해. 아우야우야우. 너무 많이 아프지? 나 이게 아껴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앞으로 나올 생각. 아 똘똘. 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걸 순식간에 끌고 있네. 끝났다. 이겼다. 혜창이랑 하면 팀원도 안 좋아. 나 이번에 진짜 잘했거든요, 형. 나 진짜 억울하네. 아, 너 어떻게 그러지 않으세요? 자,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마신 것과 쓴 컵은 갖다 놓고. 이불은 침자리로 놓고 갈까요? 자, 이제 저의 3시간은 끝이 가고 있습니다. 야, 형 안 찍어? 뭐지? 응. 형, 시간이야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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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떻게 내가 카메라 세워놓고 가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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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저 뒤에 또 여기요. 자고 있어요. 토끼가 잠을 자네요. 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부르고. 자, 저의 오늘의 추천곡은요. 웃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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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됐죠. 한을 위해 살아왔죠. stand up for you 나 울지 않아요 I'm singing for you 이제 시작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대를 위해 떠올리는 목소리를 I'll stand up for you 자 드디어 3시 59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률 31.5% 해찬캠의 해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졸리니까 잡니다 안녕 안녕 형도 안녕 안녕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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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